저한테 선생님은 어떻게 수술하세요? 그러면 저는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를 이렇게 잘라요.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절골라인을 만들고요.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절골라인을. 광대 수술할 때 이렇게 만들어서 절골, 이 부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삐끄름이 잘라요. 일자로 자르는 게 아니고요. 가능한 한 여기에 가깝게. 그러면 이 상태에서 광대를 줄이는 걸 여러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녀석을 이렇게 회전시키는 거죠. 안으로 밀어놓고 얘를 돌리고 해서 이렇게까지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도 살짝 밀어놓고. 그리고서 이렇게 봐요. 그러면서 얘를 살짝 위에를 붙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앞에다가 딱 붙여서 고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가 살짝 여기 걸치게 되죠. 이렇게. 이 부분이. 걸치게 되고 여기는 딱 붙고요. 조금 내가 45도를 줄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살짝 밀어넣어요.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이렇게 밀어넣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렇게 단차가 생기죠. 그럼 이 부분은 갈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갈아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놓고서 여기가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럼 여길 갈아요. 이런 식으로. 갈아서 없애고 고정을 합니다. 플레이트를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해요.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뼈 두께를 보면서 갈아요. 그래서 갈 수 있는 만큼 고정해서 힘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갈아내고 그리고 플레이트를 여기다가 고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붙잡아 주려고 와이어링만 해요. 철사로. 그 다음에 플레이트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으로 제가 하는 수술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수술 후에 확인하셔야 되는 건 절골라인 아치가 이렇게 잘 돼 있는지. 여기처럼 잘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이렇게 하방변이 되거나 그런 건 없는지. 체부 쪽에 여기 이렇게 벌어져 있지 않는지. 고개 들어서 보면 이렇게 꺾여 보인다.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이렇게 밑으로 떨어져 있다고 했죠. 그리고 절골라인이 한참 밑에 있다고 했죠. 그리고 아까 이 부분 말씀드린 게 이 부분이 이렇게 좀 벌어져 있는 거는 크게 문제되진 않아요. 이 간격이 중요한데 이게 5, 6mm 넘어가면 조금 신경 쓰이긴 하는데 실제로 재보면은 한 3, 4mm밖에 안 되거든요. 3, 4mm? 이 정도면 시간 지나면 붙어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밑으로 떨어진 녀석이 조금 걱정되고 이게 더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수술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보게 들어서 두 개를 같이 보면 여기를 절골해서 이 뼈를 밀어넣고 얘는 이쪽으로 더 붙여서 약간 올려서 얘를 끼워 넣고 플레이트로 고정한 거예요. 여기 잘 보시면 여기 고정하고 고정 두 개하고 여기까지 고정한 거예요. 또 이렇게 보시면 여기도 가능한 한 최대한 붙여 놓고요. 이렇게 떨어져 있었잖아요. 이렇게 떨어져 있던 광대를 최대한 이렇게 붙여서 고정도 이게 불안하니까 가능한 한 위쪽으로 이 안화 이 뼈 밑에까지 이 라인까지는 입안으로 충분히 고정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벌어진 거 최대한 여기다 갖다 붙여 놓고 플레이트도 보통은 두 개 정도 쓰는데 막 세 개까지 써가지고 단단하게 고정시키고 왜냐하면 여기를 고정을 못해요. 왜냐하면 여기 뼈가 거의 없어요. 지금 다. 너무 얇아요. 그리고 여기는. 뼈 1mm밖에 안 돼요. 근데 근육이 당겨버리면 여기 바스락 하면서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가능한 위에다가 제가 고정하자고 했잖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두 개까지 고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이거는 올려주기만 하고 여기 갖다 붙여주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나마 간단한데 올려주고 여기다가 갖다 붙여주고 그래서 이 라인을 만들고 여기서 이렇게 튀어나온 거를 없애주는 거죠.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 개를 고정하게 되고요. 여기 뼈는 너무나 너무나 얇아져 있어서 한 1m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시티에서도 잘 안 나오죠. 이런 데는. 종이장 같아요 진짜. 가능한 한 마치 쪽 절골은 뒤쪽에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 웬만하면 뒤에 고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처럼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여기는 연결이 돼있지만 여기는 벌어지잖아요. 높이가 다르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고정하지 마시라. 가능한은 이렇게 고정하려고 애쓰자. 그 세 가지, 네 가지 정도만 꼭 심각하게 생각하시라. 정면에서 보이는 모습이고 이건 수술 후 모습이에요. 이게 제가 수술한 후의 모습이거든요. 45도나 옆은 별로 안 나왔는데 여기만 유독 튀어나온 분이에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고 여기 광대를 여기를 이렇게 삐끄름이 잘라요. 그래서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얘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엇갈리는 수술을 해요. 저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실제로 제가 수술한 환자를 보면 이 뼈가 이렇게 엇갈려 있죠. 여기 보면 여기 있는 뼈가 이렇게 삐끄름이 잘려서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걸려있죠. 이렇게 저는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여기를 갈아줘요. 고정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피지를 남긴 채로 그 다음에 가능함은 플레이트를 일자를 써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쓰는 플레이트가 대부분 이런 플레이트 쓰잖아요. 기억자로 꺾인 거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꺾인 거 많이 쓰잖아요. 근데 저는 웬만하면 일자를 써요. 여기를 갈아서 줄이려고 그래서 실제로 얼마나 줄어들었나 이렇게 재보면 제가 이거 정렬이라는 거를 해놓은 모습인데 이게 전이고 이게 후거든요. 그러면 가장 쉽게 재는 방법은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게 15mm 정도 되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면 수술 후에는 얼만가 재보면 10mm 정도 되잖아요. 5에서 6mm 정도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5에서 6mm 정도 들면 결국은 이 뼈 두께 정도에서 조금 더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도로 줄어들어 놓고 그래도 보면은 지금 이 부분이 좀 아쉽잖아요. 이 부분이 더 줄이고 싶잖아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플레이트를 뺄 때 여기를 갈아주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이렇게 일단 수술해놓고 그 다음에 이 핀이 뺄 시지기가 됐을 때 같이 빼면서 이 뒤를 갈아주자 주의예요. 다른 곳이랑은 다른 것은 여기를 남겨두죠. 이걸 갈아주고 하는 작업을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플레이트를 쓰게 되죠. 그래서 뒷광대가 더 많이 튀어나오게 되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 경우에서 만족하고 그냥 플레이트 안 빼고 지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경우가 아니고 내가 여기를 조금이라도 더 줄이고 싶다. 그러면은 나중에 플레이트 빼면서 여기를 더 이렇게 이렇게 갈아버리면 되거든요. 그때는 어차피 뼈는 붙어있을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거의 이제 뭐 뒷광대 아예 안 남기고 수술을 할 수 있게 되죠. 저는 이렇게 3중 고정을 해요. 여자는 보통 여기 와이어 고정을 하고요. 와이어 고정을 하나 하고 보통은 하나, 두 개 정도 해요. 근데 남자하고 약간 운동하는 거 좋아하고 헬스 좋아하고 이러면 저는 3개를 고정해요. 그러면 솔직히 여기 고정하고 여기 3개 고정하고 가능한 이 녀석을 위에까지 이렇게 해주면 이 뼈가 밑으로 떨어지거나 하방 변이가 생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뭐 여기 하나 띡 고정해놓거나 여기 고정 안 해놓거나 이런 경우라면 이제 뭐 이런 하방 변이 같은 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저는 좀 신경이 쓰여요. 그래서 이렇게 수술을 해놓은 분도 나중에 이거를 제거할 때 플레이트 제거할 때 저는 이 뒷광대를 갈아들이거든요. 작년에 수술 전에 이렇게 수술을 했고 여기 이렇게 플레이트 고정 3개 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와이어 고정하고 여기 플레이트 고정했던 분이에요. 그 다음에 1년 후에 이제 뼈 다 붙어서 확인하고 플레이트 다 빼고 그 다음에 여기 뒷광대를 싹 다 갈아버린 모습이에요. 지금 여기 보시면 구멍 나있죠? 여기 공기 차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싹 갈아버린 거예요.